내가 만약 현재 금전운이 막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두 가지 중 선택해 주세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해 주신 분들입니다 첫 번째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의 카드입니다 현재 금전운이 막혀 있는 원인은 뒤로 미루는 습관에 대한 조절력의 부족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쉽게 그때마다 지치고 쉽게 좌절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외면해버리는 성격 때문이라고 해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목소리를 계속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삶에서의 균형을 잡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스스로 작은 것부터 계획을 해보세요 일기를 쓴다거나 하고 싶은 일에 리스트를 작성을 해본다거나 또 한 번에 많은 것을 이루기보다는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읽어나가려고 하는 계획성이 필요합니다 돈이나 재물을 추구하기보다는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이상향이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가 되고요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너무 돈만 버는 기계 같은 생활은 지쳤다 이렇게 사는 것은 끝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지쳐있을 분들이 좀 많으세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은 순풍이 오는 것처럼 아주 순조롭게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의 목소리를 찾으세요 그 누구의 시선에도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내면의 목소리를 찾아가시고 내게 맞는 옷을 입는 것과 같은 삶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금전원은 저절로 열리게 될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입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시작을 먼저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의 상황에 가만히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모두 노우라고 할 때 나만이 예스라고 할 수 있는 용기 첫 발만 잘 디디신다면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는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쉬어 주셔야 하고 여행을 가신다거나 일을 구하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원인은 쉬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시작하지 못하고 도망가 버릴 수 있는 상황 시작하지 못하고 내가 외면하지 않았나 또 물질에 대한 갈증은 심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질의 그 기회를 포기해 버린 일은 없지 않은지 뒤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차근차근 나아가고 계신 분들이신데 성공적인 시작을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하실도 있는 방향은 이미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일, 현재 계신 위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낸 부분입니다 하나하나 쌓아 올리듯이 만들어낸 일들이고요 갑자기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땀 한 땀 노력에 의해서 읽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후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지뢰 겁먹고 포기하지 마시고 해보지 않은 일을 하더라도 도전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금전운을 크게 트이게 해줄 것이고 이미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 내가 이미 잘 하고 있는 것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너무나 익숙한 것으로부터 돈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미 기존에 취미생활을 하고 계셨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의외의 방법으로 많은 부를 불러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